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스 이제 돌려내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돌려냈습니다 자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하락 이후에 그렇게도 지지부진하다가 빵 돌려내기 시작했고 추세를 돌려낸 이후에 한번 추춤하다가 이제 모든 이평선 다 어저께 돌파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반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반대잖아요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뭐 인버스 개인 개별 종목의 목표치를 생각해봐도 되겠습니다만 자 지금 인버스도 가지고 있고 뭐 레버리지는 줄였겠지만 인버스 레버리지 같이 양쪽 다 매수해가면서 느렸다 줄였다 한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방송에서 자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를 확대 내지는 그렇죠? 쳐질 때 챙기고 인버스 추가했겠죠? 그렇게 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면 잘한 상황이고 여기 3050 인근에서 3049를 계속 이야기 했으니까 거기에 딱 맞춰놓을게요 여기서 인버스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고 자 밑으로 크게 쳐집니다 첫 번째 목표치는요 2900입니다 여기 앞에 크게 무너졌고 반등 두 번 시도 놓고 3050까지 올라온 여기가 일단 한 번은 지키지 않을까 자 2900까지 과연 내일 밀릴 것이냐 한 번에는 아니고요 미국 시장이 좋았으니 조금 반등 시도 아래위꼬리 달면서 반등 시도 나올 것이냐 한 번에 양봉 크게 말아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크게 때렸어요 기관의 우인이 그렇죠? 그리고 20일, 5일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습니다 붙었죠? 이평선이 붙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확산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확산하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이렇게 이평선이 빡빡 이렇게 벌어지면서 확산되는 거예요 한방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앞전의 목표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정도로 왔다면 이제는 큰 목표치가 달성 큰 목표치를 챙겨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 여기 위에서 여기까지 아까는 여기였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목표치도 나중에 계산해 볼 수 있다고요 대략 여기 비슷하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한방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올라갔다 못 넘어가고 뭐 징기고 이렇게 큰 목표치 나중에 산정해 보면 그렇죠? 이런 목표치도 나올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900대에서 반등한다 싶으면 그게 인버스2X는 2430원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조금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실현 일부 차익실현 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간다 싶으면 차익실현 된 거 다시 매수 가능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들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셀트리온 3년째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분 계신데요 셀트리온 추세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21만은 깨지면 안 된다 21만은 깨지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자, 손절을 빠르게 여기가 무너질 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가 무너질 때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손절을 못하면 하락하고 여기에서 하반경지면 보여주나 21에서 튕겨내려오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여기에서 여기 21만은 마저 퉁하고 깨지니 완전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셀트리온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 저 욕하실 분도 많을 텐데 욕 들을 때 들을 망정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목표치 공부해봤으니까 목표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30만원 보면 돼요 자 여기에서 반등했으니 여기에서 반등했으니 여기 정도 봐도 되지만 여기 정도로 이건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폭 여기 폭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폭을 보면 25만원이니까 4만 8천원입니다 죽어야지 4만 8천원 맞죠? 자, 여기 밴드까지 생각한다면 5만 5만 5천원이네 5만 5천원 그러면 여기 밴드만큼 빠진다 봤을 때 얼마만큼? 4만 8천원 빼면 되거든요 4만 8천원 빼면 20만 20만 4천원이네요 맞죠? 20만 4천원 20만 4천원 여기 밴드만큼 빠진다고 봤을 때 5만 5천원이거든요 5만 5천원이면 19만원 나오네요 맞죠? 만원도 빼야 되니까 19만원 맞습니다 혹시나 계산 틀리고 하면 알려줘요 이건 맞아요 자 지금 턱 보기에도 여기 하락 폭만큼은 여기까지 빠진다 그죠? 여기 인근 오니까 일단 반드시 돈 나왔었는데 반드 못해버리고 툭 쳐지니까 여기 밴드 정도의 목표치인 19만원 때까지도 지금 현재는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19만원으로 빠질 확률이 더 높지 급반등 이렇게 할 확률이 훨씬 낫습니다 셀트리어는 지금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 안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추가하러 가면요 반드시 비중 축소하시길 저는 권유드릴게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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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상승당은 상승한 번 못해내고 반토막 났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많을 거라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 불편해요 셀트리언을 지속적으로 방송해온 바 그죠? 맨 마지막에서 아쉬운 아쉬운 한 번을 5점을 남깁니다 손절이 조금 늦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더 빨리 손절했어야 되는데 자 그 외에는 퍼펙트 했습니다 그죠? 포인트들 완벽했고 확률 80% 이상 매수매도 포인트 80%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견 한 번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죠? 100% 맞출 수는 없으니까 털린 부분 있다 하더라도 그 확률을 여러분들은 어느정도 믿을 건지 는 지나간 셀트리언 방송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18만원대 여기는 강력 지지선이긴 한데요 여기 여기를 빵 하고 뛰어넘고 다시 재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18만원 19만원대에서 슈톱하고 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만원 19만원 그게 반등하다가 반등시원창고 무너지면요 다시 15만원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15만원 무너지면요 13만원으로 가는 겁니다 한 번에 가지 않겠죠 한 번에 한 번에 가지 않겠죠 시간이 하락으로 완전 쳐져버리면서 그렇게 가버리면 그러한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왜? 여기 상황도 보면 그렇습니다 앞전에는 앞전에는 13만원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앞전에는 13만원 갈지 누가 알았냐고 또 5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이런 이야기도 천지였잖아 그렇죠? 틀렸습니까 그렇죠? 여기부터 이게 13만원 올지 누가 알았어요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36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13만원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요 더 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아무리 퍼스픽 자 주연님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주연님도 매매 습관 약간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사봐요 아무리 퍼스픽이 뭐 프로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단가 얼마예요 올려봐요 이것도 완전 같거든요 한 번은 사라 이야기 안 하죠 언제 이후로 여기 이후로는 사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여기서 물린 사람도 제법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이제 위도 코로나 되면 화장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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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꼭대기에서 잘 덜렁 사가지고 이 추세 완전 무너지는데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여기도 탁 무너지는데 이거 안 던지면요 이거 쉽게 가기 힘듭니다 20만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당장은 20만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왔다갔다 엄청 할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한 번 더 쳐지죠 20만원 가기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장품에 대장격 일을 할 수 있는 LG생활건강 빠지는 거 한번 봐요 와 참 어마무시하게 빠집니다 여러분들 주식 무선주 알아야 돼요 이거 빠지는 거 봐요 와 이런 데서 그죠 좋은 이야기 나올 때 사서 안 던져봐요 그냥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이것도 반등 제대로 해내기 진짜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폭포수 아닙니까 폭포수 시총 상위 중에 시총 상위 중에 최고로 폭포수에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추세 무너지고 하면요 손절해야 돼요 손절 그 다음 카카오뱅크 자 카카오뱅크는 이제 슬쩍 돌아서죠 20일을 돌아섰으니까 그냥 저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를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지나간 주가의 흐름을 보고 지지장을 포착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 애국인의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지나간 궤적이 작으면요 추세와 지지와 저항을 판걸음하기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20일을 돌파했으니까 이 정도 상황 아니겠느냐 카카오뱅크가 어저께 뉴스 가볍게 들으니까 세금입니까 국고입니까 이거 수납 가능하다 이 부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온라인 그죠 쪽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꾸 늘어나가면 늘어나가지 도태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케이뱅크가 엄청나게 잘 나갈 거라고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한테 잽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20일 무너지기 전에는요 관심 한 번 가져볼 수 있는데 최근에 또 금융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다가 그냥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괴를 같이 한다면 지금은 조금 관망하라 여기 밑으로 6만원 밑으로 이렇게 쳐지면 여기 권역에서 놀면 별로고 여기를 잘 지지하면서 반등시도가 나온다든지 하면 7만 7백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적당히 대응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거 목표치 또 한 번 계산해 봅시다 5만4천원 아닙니까 6만 천원이죠 그러면 7천원 정도 상승한 거죠 7천원 그러면 여기에서 7천원 올라가면 딱 어느정도 떨어질 겁니다 7천원 그죠 여기서 7천원 하면 6만8천원 그죠 6만8천원 권이고 여기에서 7천원 하면 7천원 하면 6만 5천원 그죠 그러니까 목표치는 여기에서 6만 6만 천원 7천원 맞죠 7천원이고 여기에서 7천원 하면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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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 그죠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7천원 하면 6만 8천원 6만 8천원 6만 9천원 정도 되죠 끝이 좀 크니까 대략 7만원 인근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아난티 아난티는 어 딱트게이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9천원에 샀다 했으니까 뭐 끝내주는 위치입니다 그죠 9천원 잘 샀구요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테일님한테는 이런 포인트는 하나 이런 포인트는 하나 조금 아 그냥 가지는 마라 제법 오르고 뭐 패치 정도 온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은봉 크게 떨어지죠 이때 줄여요 그죠 이때 줄이고 다시 여기에 가만들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올 때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구간에서 부담없이 사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파란 물량 좀 쳐진다 해도 여기서 이만큼 빠질 거를 세이브하고 조금 쳐지니까 별 부담 없는 거거든요 그죠 안 챙겨서 봐 다 토해낸 거잖아 그죠 그리고 조금 쳐지다가도 올라타면 또 땡큐 그리고 고점대 이런 직전 고점대 있죠 이런 데서 은봉 크게 떨어지죠 중간에 사고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사고 팔았다면 사고 팔았다 7번 아니야 그대로 들고 있다 9000에서 그대로 들고 있다 8번 스킬을 좀 부려봐요 같이 하면서 많이 받던 부분 아닙니까 팔아먹고 다시 돌려낼 때 사놓고 이런 거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돼 그죠 여기서 닥터케이사 놓으라고 막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다시 사놓고 그죠 전 던졌거든요 어저께 왜 시장이 워낙 개떡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너무 쳐져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너무 쳐지니까 일단 던졌는데요 왜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그죠 자 더 치고 가면 좋겠으나 시장이 워낙 흔들흔들 하거든요 14,800원 여기 인근 14,000원 위로 올라가서 은봉 크게 밀리고 가면요 적절히 차이 싫은 해나가시기를 권여드립니다 한 번도 안 팔았다 8번이 한 번도 안 팔았다죠 이거 저한테 낸 거 보면 대단해 이거는 여기는 거의 다 다 토해된 거잖아 언제부터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정도 9,000원이다 아니면 분할해서 9,000원이다 됐고 여기서 얼마 밀렸습니까 10% 밀리고 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밀리면 2,600원 밀리는 거 아닙니까 2,600원이면 10 몇 프로입니까 거의 17%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한 중간 과정에 너무 들고만 있지 말고 조금 줄였다 느렸다 줄였다 느렸다 해요 아시겠죠 셀티몬도 분명히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테일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 왜 우리 팀원이었으니까 여기 39만원 때 던져라 그랬습니다 저는 일부 차이 실현 32만원 때 사놓으면 돼요 딱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크게 밀리는 거 그대로 다 두드려 맞지 말고 밀리는 거 밀릴 때 던져내고 일부 여기서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면서 중장기 물량을 끌고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물량은 계속 그렇게 끌고 가되 중간에 사고 팔고를 조금씩 병행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테일님은 좀 중장기 스타일인 거 같으니까 비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이 100이 있으면요 절대 안 던지는 물량은 그러면 50을 딱 생각해요 2분의 1을 그냥 이거는 때리 죽여도 안 던져 내가 딱 생각한 어느 정도 그게 안 넣으면 이건 들고 가 그러면 2분의 1은 나머지 2분의 1을 3등분해요 3등분 그래가지고 고점 부위에 올라갔다 크게 쳐진다 싶으면 3분의 1 매도 그렇죠 그리고 좀 지켜봤는데 이번에 2평선이 좀 훼손된다 그럼 또 3분의 1 매도 와 이건 완전 하락으로 쳐지는 것 같은데 그럼 3분의 1 매도해가 절반은 그대로 들고 가고 이 방식을 한번 잘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훨씬 나을 겁니다 절반은 때려 죽여도 내가 생각한 어느 정도 상황 나오기 전까지는 때려 죽여도 들고 간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아난티 고점 부위에서 한번 더 튕겨 내려오거나 하면 아니면 밑으로 20일이 무너지거나 하면요 좀 챙기면서 가시라 여기가 다시 한번 무너지면 자 중요한 겁니다 뭔가 하면요 이 지지 지지 이런 부분이 있죠 한번 훼손됐어요 다행히 올라탔죠 또 훼손되죠 이번에는 다시 못 넘어갈 강성 높아요 왜 이 지지가 흔들린다는 거는 그죠 지지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일 안 무너뜨리고 적당히 잘 버티내죠 한번 더 가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들고 가려고 했는데 시장이 너무 안좋으니까 그냥 어저께 차기 싫은 해버렸습니다 잘못하면 밑에 또 쳐지거든요 여기 강력한 장을 과연 시장이 별론데 뛰어넘을까 싶어서 일단 던졌습니다 20일 깨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줄여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LG 노택 LG 노택이 전기전자가 돌아서면서 같이 좀 돌아섰는데요 좀 저항권이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애플 관련주로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이런 박스권이다 생각하면 돼요 막 혼조세입니다 2평선 막 엉켜있어요 단기 2평선 중장기 막 혼조세입니다 이거 뭐다 뭐다 횡보 그죠 추세에 나와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면 있죠 혼조세 자 그러면 이 혼조세 와중에 주가의 위치가 큰 밴드 1번 밴드 큰 밴드 2번 밴드의 상황에서 어느 밴드에 있습니까 2번 밴드인데 줄을 쭉쭉 꺼보니까 2번 밴드에서 저항권에 왔죠 거의 이것도 목표치 어느정도 완성됐다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딱 튕겨내려오죠 물론 애플 실적이 안좋네 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일부 차익실현하겠습니다 왜 목표치만큼 어느정도 왔고 시장도 별로고 이게 이렇게 밑으로 좀 더 처질 가능성이 높지 한 번에 뻥 띄우기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위치입니다 다 던질 필요는 없겠죠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저께 헤딩하고 이렇게 밀릴 때 LG전자도 얼마나 어저께 5% 가까이 가다가 마이너스 가는거 봤죠 이야 시장이 그만큼 요새 급변동합니다 웬만하면 그죠 뭔거 토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뛰어넘기보다는 좀 처진왕성 높아 보인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준다면 몰라도 이 종목의 특성상 되게 지저분하게 되게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거 봐요 계속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저는 그냥 조금 관심을 조금 줄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탄탄하고 그런 종목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내용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아니고 물린 종목 추매해서 추매한 부분만 플러스 나면 던지고 다시 추매하고 던지고 반복 괜찮냐 그러면 추매 안한거는 왜 안 던지는데 손절하기 싫어서 그죠 손절하기 싫어서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죠 여기를 봐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샀다 쳐요 여기 딱 지지권이다 싶어 샀는데 개 박살났어 근데 돌아서니까 여기서 추매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물량과 여기 단가 재보면 여기 정도가 보암내지는 약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산 물량만 여기서 던지면 안되느냐 저는 다 던지는게 더 좋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손실이니까 손실 확정짓기 싫어서 그렇다는 말밖에 안되는거거든요 추매한 부분만 챙기겠다는 말은 그렇거든요 여기서 왔을 때 반등했을 때 플러스 나면 챙겨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다 던지고요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항권에서 밀린다 싶으면 또 챙겨먹고 그러면 손절 일부 했을 거 아닙니까 단가 여기서 밀릴 때 던지면 한 이 정도 손절했다 쳐요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간게 수익나면요 손실이 확보가 됩니다 다시 만회가 됩니다 그죠 저는 후자 쪽을 더 권유 드릴게요 트레이드 입장에서 제가 매매를 해본 입장에서 해외 선물 트레이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본인이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생각하는 겁니다 위에 물려있는 거는 반등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고 여기서 추메했던 거 좀 반등한 거 먹었으니까 손실분 조금 축소했지 않느냐 여기서 다 축소해버리면 빠지는 거 더 안 두드려 맞으니까 더 좋은 거지 이라고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윗꼬리 오일선 밑꼬리 LG 노택 아 LG 노택 여기서 지지 받는다 생각하고 들어갔다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지 여기는 여기는 먹을 게 별로 없다고 왜 목표치가 이렇게 딱 봐도 목표치 달성되어 있고 여기 초광역 장이거든 60일 120일 다 있죠 이거 한방에 띄워놓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시장 박살나가지고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물론 장 초반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반등할 때 들어갔다 그래도 멋쩍 좋은 점수 주긴 힘듭니다 자 이 이 종목을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딱 맞아요 KB금융 케이스 같은 걸 보면 딱 맞아요 KB금융이 이런 부위에서 이런 부위부터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잘 봐라 이거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그 이전부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목표치가 얼마가 나옵니까 목표치가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반등할 때 여기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거 갈 폭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KB금융 KB금융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쳐지는 듯 하다가 그대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상승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런데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상승에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는 걸 해라 상승치에 상승에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는 걸 해라 이렇게 상승에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는 걸 해야지 그렇죠 LG 노태곤 가봤자예요 가봤자 목표치가 어느정도 완성이 됐잖아 이게 아직까지 눈에 안 들어왔는 건 몰라도 이렇게 갔다가 이거 가봐 어디까지 가겠어 응? 거기다 위에 여기 열나 큰 열나 큰 저항 열나 있고 애플 소식까지 들었는데도 샀다 그러면 진짜 잘못된 거야 애플이 안 좋게 가면 이게 좋게 갈 리가 없거든 밑으로 쳐지는 게 지극히 확률이 높은데 끌어땡기긴 끌어땡겼습니다만 여기 위로 과연 강하게 치고 갈까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베리 굿이지 베리 굿이라 하더라도 저항이 너무 많아요 적당히 먹고 끊고 나오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같이 함께 또 방송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하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백번 나을 겁니다 화살표 카페 방송 안내에 카페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목표치 방송도 해드렸고요 추천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딱두키였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I'm back to kia 하 no